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에게 4월부터 다주택세아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절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악의 세금은요 상속세가 50%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인 경우에 60%까지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해서 최고 82.5%까지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세 중과라고 해서 매년 7.2%까지 중과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세율이 지속적으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아니라면 최고세율 49.5%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1세대 2주택자다 그랬을 때는요 최고세율은요 기본세율 플러스 20% 따라서 71.5%까지 부과하고요 1세대 3주택자인 경우에는요 기본세율 플러스 30% 따라서 최고세율 82.5%까지 부과하는 엄청난 세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양도소의 중과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요 부동산 정책을 바꿀 수 없다. 세정부 출범 이후에 하라 하고 목리를 부렸습니다. 결국 4월부터 양도소의 중과 유예 시행은 불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1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택을 팔기가 좀 어려울 경우에 6월 1일자 기준으로 종부세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6월 1일자 종부세율은요 2022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엄청난 종부세 폭탄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5월 11일부터 1년 동안만 양도소의 중과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도소의 중과 유예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을 양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된다면 실익이 있을까요? 그렇다면요 양도소의 중과 유예 조치가 과연 실효적인 조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2주택 중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취득가액이 5억원이고 양도가액이 16억원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액이 11억원일 때 양도세는요 중과를 하는 경우에 7억 1456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과 유예를 한다 기본세율만 적용했을 때는요 2억 4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절감은 하죠. 하지만 그래도 양도세는 여전히 4억 7256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1세대 3주택 중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가액이 5억원이고 양도가액이 25억원입니다. 양도차액이 20억원이다 보니까요. 양도세 중과를 하는 경우에 양도세는 무려 15억 7806만원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중과 유예 조치를 한다 그러면 6억 6천만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절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양도세는요 9억 186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자 제 정보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로 엄청나게 많은 세 부담을 완화시켰지만 그래도 여전히 양도세는 엄청나게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것보다는 양도세 최소화 전략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낼 돈으로 증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변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증여세하고 증여 취득세의 중과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다주택자의 최고 솔루션은요 바로 사전 증여가 되겠습니다. 그것도요 4월 30일 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공시가격이 그때 상승하거든요. 그렇다면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그 다음에 사전 증여했을 때 손익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면요. 양도세는 4억 7,256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6억원짜리 주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2명한테 증여한다. 그랬을 때 증여세는요 3억 3천만원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요 공시가격이 10억원이다. 그랬을 때 증여 취득세율은 증가를 해서 최고 13.4%를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요 1억 3천 4백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증여했을 때는요 4억 6천 4백만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1세대 2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했을 때보다도 856만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사전 증여가 더 유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증여 후 5년 이후에 양도할 수가 있거든요. 미래의 양도 금액을 16억 플러스 1억 3천 4백만원 이것은 취득세가 되겠죠. 토탈 17억 3천 4백만원에 매도한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제도가 나옵니다. 물론 상속세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매각 자금 16억원에 대해서 세후 수령을 한다면요. 11억 2천 7백 44만원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속세율 50%를 감안하면요. 매각하고 나서 5억 6천 3백 72만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는데 사전 증여를 한다 그러면 5억 6천 3백 72만원을 추가로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세대 3주택인 경우에 양도세와 증여세를 손익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는 경우에 양도세는요 9억 1,806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5억원짜리 주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녀 2명한테 증여한다 그러면요 토탈 증여세는 6억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15억원이라고 하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증여 취득세의 중과를 맞게 되는데 2억 100만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탈 증여했을 때는요 8억 4천백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 유예했을 때 9억 1,806만원 대비해서 7,706만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요 증여 후 5년 이후에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25억원 현재 가격 플러스 2억 100만원이라고 하는 증여 취득세율 이거 포함해서 27억 100만원 정도에 매도한다 이랬을 때는요 양도세는 제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상속세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자금 25억원에 대해서 세금 빼고 세후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5억 8,194만원이거든요. 만약에 부모님이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매각을 한다. 세금 빼고 15억 8,194만원이라고 하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 상속세율 50%를 감안한다면 7억 9,097만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금액을 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매각하지 않고 증여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그 해당 주택은요 자녀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일정 시간 이후에는 7억 9,097만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독세 중과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매각하지 말고 사전 증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요 사전 증여했을 때 증여세 절세 전략도 다양하게 고상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수중자를 분산한다. 그랬을 때는요 증여세 또한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수중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녀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 아니면 손자녀까지 포함해서 증여한다면 효과적으로 증여세에도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월부터 양독세 중과 유예 조치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현 정부가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5월 11일부터 가능한데요. 과연 양독세 중과 유예 조치보다 사전 증여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